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측은 단체 포스터를 공개했다. 단체 포스터 속 매투이와 7인의 강렬한 아우라가 시선을 사로잡는다. 먼저 속내를 알 수 없는 매투이의 차가운 얼굴이 긴장감을 자아낸다. 그를 등지고 선 7인의 얼굴에 담긴 복잡 미묘한 표정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. 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도 강렬한 공조를 그린다. 완벽하게 재편된 힘의 균형 속 새로운 단죄자의 등판과 예측 불가한 반전의 변수들이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절대양 메투리와 악의 운명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식. 지옥에서 돌아온 민도역의 사이다. 복수전의 뜨거운 기대가 쏠린다.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은 오는 3월 29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.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은 오는 3월 29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.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은 오는 2일 밤 10시에서 첫 방송된다.